최근에 좋은 경험, 또 변화 보면서 상대를 요리를 잘하고 있고요. 유현진 수도 초반에는 좀 부진했지만 최근에는 정말 에이스 유현진다운 그런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은 레이싱 모델이 C9를 하시는군요. 저희한테는 특별히 정보가 없어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. 그렇네요. 오늘 C9가 없는 걸로 알았었는데. 다만 비가 내리면서 경기 속계 여부가 불투명해서 그런지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됐네요. 네, 그렇죠. 잘했습니다. 한화 롯데의 시즌 6차전 경기가 되고요. 특히 한화가 오늘 5원 타자의 카림 가르샤가 지금 출전을 오늘 바로 선발 출장을 하게 되잖아요. 그렇죠.